안녕하세요. 새로운 혁신적인 바이오 기반 소재, 아이소솔바이드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저는 임준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삼양그룹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인트로덕션에서는 왜 바이오 기반의 소재가 중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이소솔바이드는 어떤 물질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후에는 아이소솔바이드가 어떻게 제조되고 응용되는지, 그리고 삼양그룹에서는 어떻게 아이소솔바이드를 연구하게 되었는지와 연구를 진행한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양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양그룹은 1924년에 설립되어 현재 99년이 된 유서깊은 그룹으로 2021년 기준 약 4조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3천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헬스앤웰리스, 첨단산업, 친환경의 세 가지를 비전으로 하여 글로벌 R&D 스페셜리스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양그룹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업이라는 모토 아래, 크게 화학, 식품, 의학, 패키징의 4가지 사업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화학사업군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및 이들의 주요 원료를 생산하는 밸류체인과 함께, 이온수지와 화장품 원료 등 스페셜티 케미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NC캠이라는 전자재료 부분도 추가되어 스페셜티 케미칼 기업을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양에서 친환경과 관련되어 핵심 소재인 아이소솔바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이로부터 제조된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의 사용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어 현재는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환경규제와 함께 요즘에는 각 기업의 ESG 경영 등으로 인해 친환경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인식이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친환경의 선두주자로서 바이오 기반의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플라스틱의 시장의 성장으로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기업에서는 이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소재인 바이오 플랫폼 소재에 대해서도 나날이 관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저희 삼양그룹에서는 아이소솔바이드를 기반 소재로 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소솔바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소솔바이드는 옥수수 유래의 100% 바이오 기반의 소재입니다. V자 형태의 테츠라 아이드로 퓨라닌이 두 개가 퓨즈되어 있는 다이올 구조입니다. 자연계에서는 두 개의 아이소모가 존재하며 흡습성이 강한 고체입니다. 현재 삼양이노캠에서 생란되고 있으며 상품명은 노바소그입니다. 이런 아이소솔바이드는 실제 어떻게 합성이 되고 있으며 주로 어떤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소솔바이드는 어떻게 합성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에서부터 얻어진 전분으로부터 세 단계의 반응을 통해 아이소솔바이드는 합성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천연고분자 중 하나인 전분을 효소 또는 화학총매 반응을 통해 해중합하여 글루코스를 얻고 이를 당알코올 형태인 솔비톨로 얻기 위해 수소화 반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솔비톨에서 솔비탄을 거쳐 아이소솔바이드로 제조되는 과정은 탈수 반응으로 두 개의 물분자를 제거하여 제조됩니다. 솔비톨에서 아이소솔바이드를 얻는 반응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비톨에서 아이소솔바이드를 제조하는 반응은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솔비톨을 녹이거나 수용액 상태로 만들어서 산총매하에 반응이 진행됩니다. 반응 조건에 따라서는 온도가 100도에서 220도로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고 생성되는 물을 진공으로 제거하면서 합성이 진행됩니다. 현재 삼양이노캠에서는 100%의 솔비톨 전환율로 아이소솔바이드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아이소솔바이드는 주로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등의 고분자의 단량체나 참가제 또는 유도체로 제조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용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리카보네이트의 경우에는 BPA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원료로서 초기의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BPA 기반의 폴리카보네이트에 비해 광투가 더워 UV저항성 등 광학적 성질이 우수하여 PMMA와 비슷한 광학적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PMMA에 비해 충격 강도가 강해서 자동차용 내외장제, 디스플레이용 필름, 화장품용 용기 등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아이소솔바이드가 폴리에스터에 활용이 되면 아이소솔바이드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해 폴리에스터의 결정화도를 낮추고 유리이전이 온도를 향상시켜 더욱 투명하고 내열성이 향상된 폴리에스터를 중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페트에 비해 고온의 물질을 잘 보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로 식품 및 화장품 용기, 그리고 내열성이 필요한 전자레인지용 포장용기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양에서는 이 아이소솔바이드가 어떻게 연구되어 왔고, 현재는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에서는 아이소솔바이드를 2009년부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까지의 페이지 1에서는 랩스케일의 반응 공정을 확립하고 정제기술을 확립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페이지 2에서는 스케일업을 통해 실제 생산에 적용하고 상업적 생산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 2014년에 연 300톤의 파일럿 플랜트를 완공하였고 실제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업 공장의 기초적인 엔지니어링 작업을 완료하였고, 상업 생산에 이슈가 없도록 특허 부분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페이지 3에서는 2021년 전북 군산의 연 1만 5천 톤의 상업 공장을 기계적으로 완공하여 시생산을 시작하였고, 2022년 11월에 중공을 완료하여 현재는 상업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 생산되는 아이소솔바이드의 시장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지를 제조하는 업체, 분체도료를 제조하는 업체와 협업하여 아이소솔바이드와 유도체를 기반으로 폴리에스터 수지를 만들고, 이를 분체도료로 제조하여 광택이 유지되면서 경도가 향상되는 새로운 물성의 분체도료를 제조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세탁기 모터 하우징과 자동차의 브레이크 패드의 외관 도장에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아이소솔바이드를 폴리우레탄 폼이나 TPU에 적용하면 폴리에스터와 마찬가지로 내열성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테스트한 바에 따르면 아이소솔바이드를 참가제로서 활용한 폴리우레탄 폼의 경우에는 아이소솔바이드가 산화방지제로서 작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폴리우레탄 폼의 황변을 지연시켜주는 역할과 함께 보관 안정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TPU에 적용되었을 때는 이소시아네이트와 결합한 아이소솔바이드가 열에 의해 가역적으로 분리가 되는 특이한 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TPU에 아이소솔바이드가 적용되었을 때 가공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아이소솔바이드 유도체를 폴리우레탄 접착제에 활용하면 전기차 모터코어 접착제로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이소솔바이드의 치수성으로 인해 내유성이 향상되는 특징이 있고 이를 적용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소솔바이드의 유도체로서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DMI는 아이소솔바이드를 메틀레이션하여 제조되는 유도체로 반응성이 낮고 물과 유기용매 모두에서 좋은 상용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DMI는 인체에 무해하여 화장품이나 의약용 솔벤트 또는 기능성 첨가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소솔바이드 에폭시인 DGEI는 100% 바이오 기반의 에폭시 물질로 코팅 및 접착 등의 용도에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소솔바이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석연료와 이로부터 제조되는 플라스틱의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해 현재의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업체와 연구기관에서는 친환경 물질과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고 저희 삼양에서도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 발맞추어 아이소솔바이드라는 바이오 기반의 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양한 용도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과 관련된 삼양의 행보를 주목해 주시기 바라며 삼양의 친환경 핵심 소재인 아이소솔바이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